먼저 이거 반대편에 빨개색 안쪽으로 키워 봉쥬나 따라가서 봉쥬도 따라가요 저거잖아 봐요 똑같네 저기 먼저 키우잖아요 이렇게 엑스타를 다 두개 준 다음에 띄웠죠? 잡았죠? 밑에 잡아주고 이렇게 잡았죠? 이렇게 잡았죠? 포장 펼치고 포장 펼치고 잠깐만 나 거기 온도 안 펼쳤어 그냥 포장 펼치 밑에 빨간색으로 안 펼치고 피웠어요? 아니요 아니요 포장 펼치고 밑에 쪽에 있겠지? 끼웠어요 원단을 펴줘요 한세 포장 펼치고 포장 펼치고 포장 펼치가 크로즈 포장 펼치고 히스 그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